데블스 플랜 어떠한 계획도 가능합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만 플레이하십시오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계십시오 우와 대박이다 소름 끼쳐 여기서 혈투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살려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우리 행동에 제재를 가하려고 한 거 같아 오마이갓 연합을 만들 겁니다 누나는 뭐 컨택 들어온 거 있어요? 우리 같은 편?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어요? 거기서 스파이럴 하나 하나 항상 이타적일 순 없잖아요 언니 인간이 저도 이런 짓 사회에선 안 해요 우승이 목적인 사람을 먼저 쳐야 그럼 그걸 오빠가 정한다는 거예요? 나를 치면 나도 너를 친다 너를 틀으면 안 봐도 되잖아 그냥 죽기는 싫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? 너가 프로같이 하는 거 같지? 재미있니 이게? 어이없어요 진짜로 누도우는 목표가 뭐야 이번에? 그동안 죽였다 어디서 갑자기 착한 촉이야 인간의 악랄함을 다시 느꼈고요 무신할 수 있냐? 못하지 난 다 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